자, 그럼 지금부터 이 Node.js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Node.js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단 Node.js의 홈페이지에 좀 들어오시고요. 자, nodejs.oig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웹페이지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다운로드에 대한 링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다운로드 방법을 추천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다운로드 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버전별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법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맥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에 있는 macOSX 인스톨러 그리고 64bit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셔서 다운로드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자신의 운영체제의 버전별로 몇 비트 운영체제인지가 좀 다르거든요. 자신이 쓰고 있는 컴퓨터에 따라서 그래서 그 버전을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윈도우에서는 윈도우 탐색기를 여시고 저는 이제 영문판이긴 한데 여기 This PC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한글판에서는 내 컴퓨터일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제일 밑에 속성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러면 이 화면에 보시면 시스템에서 시스템 타입이 64bit인지 32bit인지 아마 여기 게이에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보시고 자신의 운영체제가 어떤 타입인지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해당되는 운영체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리눅스를 쓰시는 분들은 뭐 여기 있는 바이너리를 사용하셔도 되겠지만 이 밑에 보시면 installing node.js via package manager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각각의 배포판별로 어떻게 설치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Ubuntu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node.js를 설치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걸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apt get install을 해서 node.js를 설치하는데 어떤 버전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최신 버전인 v5 버전을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ode.js에 대한 설치를 마쳤으면 이제 실행을 한번 시켜봐야겠죠. 그래서 이걸 실행시키는 방법은 우선 윈도우의 경우에는 어... 윈도우키와 R 알파벳 R을 조합해서 누르시면 실행이라는 것이 뜰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cmd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뜰 거예요. 그리고 어... 맥의 경우에는 스포트라이트에서 어... 터미널 또는 한글로 터미널 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나올 거거든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node.js를 실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이제 갖춰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node.js가 잘 깔려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 리눅스는 제가 안 챙겨드려도 하실 수 있겠죠. 예... 보통 분들이 아니니까 자 여기에다가 node 라고 입력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버전이라고 한번 입력해보시면 저같은 경우는 맥에서는 v5.7이라고 나오고 윈도우에서는 혹시나 마찬가지로 v5.7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노드를 잘 설치하신 거예요.